야야야 지금 전 왔어 전 왔어 내가 페이크 할게 알았어 알았어 못할까 해봐 야 그럼 박스 들어가면 어떡해 알겠어 형 전화 안 돼 아이고 영돈아 어 아 야야 내가 준완자 형들이 옆에 형 누가 좀 만나 어디서 만나자고 장난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일부러 한 번 내가 내가 준완을 막을게 아니 빨리 가져가 지금 형이 가까워 야 누구야 형들아 저 sam주야 아 아 야야 아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야 야 형이 왜 그래 야 형이 계속 아니 좀 아니 형이 계속 아니 지금 형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니 200만 원하고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형이 또 뜯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형이 또 뜯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노수인데요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창고 문 창고 고맙습니다 남산 돈가스 치료 부탁드릴게요 아우 힘들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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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한 시간 동안 못 열어요 잡아도 못 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형을 막은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 나는 명수 형을 쫓을 거야 금방 잡아 나는 기다려 야 내가 아 나 진짜 야 먼저 보내야 되겠다 남산 남산돈카스 아고맙습니다 남산 돈가스 치료 갑시다.